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돈도 마음껏 쓸 수 있을 겁니다. 챔피언만 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진정 챔피언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꿈의 너머엔 부모님 그리고 가족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마닐라의 성요셉 성당 앞.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은 국민의 80% 이상이 천주교를 믿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매일 성목에 산파기타 꽃을 바칩니다. 그러니 성당 앞은 산파기타 꽃을 팔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대목인 일요일 아침을 놓칠 수 없어 존과 렌스도 성당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존과 렌스에게 산파기타 꽃을 대주시는 분입니다. 두 사람과는 벌써 몇 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동업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할머니가 꽃을 건네주고 아이들은 판 꽃값의 절반을 가져가는 겁니다. 존과 렌스는 6살 때부터 꽃을 팔아왔습니다. 이제 보기만 해도 누가 꽃을 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복싱을 시작하면서부터 꽃을 팔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단 하루. 그러니 벌 수 있는 돈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싱을 도와서 보기와 함께 한 번에 한나절 장사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모아두었다가 두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그렇게 두 달 동안 모은 돈이 우리 돈으로 15,000원 남짓. 존과 렌스가 돈을 받아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쌀가게입니다. 아이들은 모은 돈 거의 전부를 쌀 사는 데 씁니다. 이렇게 쌀 12kg을 사는 데 드는 돈은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 둘이 사는 쌀은 품질이 낮은 대신 가격이 싼 편입니다. 맛있는 것보다는 배부른 것이 중요합니다. 양손 가득 쌀 봉지를 들고 갈 때가 가장 행복한 13살 소년들. 힘들게 꽃을 판 고생의 무게가 바로 이 쌀 봉지의 무게입니다. 마닐라 빈민촌의 한 골목. 이곳에 렌스의 집이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엄마도 동생들도 두 달에 한 번 렌스가 쌀자루를 들고 오는 오늘을 애타게 기다렸을 겁니다. 비도 제대로 피하기 힘든 엉성한 임시 건물.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지도 오래입니다. 돈이 없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비 일을 하는 아빠는 일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거리에서 품을 팔아 벌어온 돈. 그런 아이들이 주는 쌀을 먹어야 하는 부모는 자신들이 죄인 같습니다.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단지 마음으로 보내는 응원뿐입니다. 그는 이 직원의의 자신을 원하는 것에 대해 신고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원하는 것에 대해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다가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직원들이 고생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그들이 고생을 원하는 것에 대해, 따뜻한 밥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나서는 길, 급히 나서는 아들도,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도 말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 체육관 합숙소. 집이 먼 시골인 마르구는 주말마다 합숙소 신세입니다. 집이 시골 깡촌이라 가는 데만 사흘. 사실 차비도 없어 마르구는 지난 4년간 한 번도 부모님을 뵈러 가지 못했습니다. 좋은데요? 엄마가 동작евой지요? 아빠가 동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가 동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가 동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가 동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미국까지 돌아가고 싶어요. 아빠가 동작이 reject예요. 멤part dette 부모님과 동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